네 님들 근데 1대1 팀플 팀플 1대1 팀플 되나요? 어 1대1을 잘 못하니까 자 일단 상대방이 여기다가 서프를 짓고 배럭을 짓는다는 건 어 여기 마린으로 왔다갔다 어 하면서 질롯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 운달력은 패드 어 상대방 1대1 유저들인데? 어 개념이 있어 그니까 1대1 한판하고 팀플 두판하고 1대1 한판하고 팀플 한판하고 그런식으로 프로리그 5점 내기 1대1 어 근데 이거 순속도 개빨라 400이에요? 상대편 어 그리고 정찰하고 상대방이 질롯을 안 찍는 거 보니까 마린을 안 뽑아요 어 11시님 어 어 멜론 낭낭 수믹? 뭔 말이야 이게 자 팩 올라가고 가스 조절까지 하면서 어 어 잘하네 이러면서 엄말이 뽑고 우리 1대1 개발릴 거 같은데? 아 아 이분들의 아이디가 트와이스니까 야 근데 11시 순속도 지금 480이에요 480 나보다 빨라요 이분들 팀플 실력도 궁금한데? 1대1은 뭔가 잘해보여 어 못하진 않는거 같은데? 1대1 유저들이라 했는데 이러면서 머신샵 달고 운달령님 일단 예 원게이트에서 일단 드라곤 레더 2급 테란은 그냥 두들겨 베저해 이한테는 절대 안진다는 마인드예요 이 정도 돼야 빡세지 아 일단 운달령도 그래도 후루부루 테란이 뭐하나 꾸준히 서치를 했고 근데 운달령이 여기서 팀플 유저라는게 왜 느껴지나면 후루부루 원래 뽑아야되요 근데 이게 1대1이라 지금 운달령이 후루부루 안 뽑고 있는데 이게 팀플이 아니라 1대1이라 후루부루 계속 뽑아야되거든요 근데 이게 팀플 유저들은 후루부루 15마리 뽑고 쉬어요 그게 지금 되어있어가지고 자 이제 방송 들었죠 후루부루 뽑고있죠 아 일단 테란이 지금 다 봤어요 지금 2게이트 짓는거 다 봤고 지금 FD 어 6마리 찍고 탱크 원탱크랑 걸쳐 마이너까지 해서 나오기 어 근데 얘 잘하는데 어 이러면서 멀티까지 자 일단 볼게요 진짜 1대1 유저 1대1 유저라는 느껴지는 선속도만 봐도 440 어 아 지금 이거 러치 막으려면 원드라 절대 죽으면 안되거든요 운달령님이 원게이트에서 더블을 갔기 때문에 지금 드라곤 이거 하나 죽어도 엄청 커요 지금 후레게이트 다시 펴져서 이게 원래 지금 사업된 드라곤 두세마리로 짤을 치면서 막았어야 되는데 테란이 이러면서 멀티 따라가고 마인까지 심어지면 욱저버가 없어요 로봅 로봅 올라가기도 있긴 한데 드라곤 한마리 오!! 오오예 어? 앉아졌네요 오 방금 뭐야 마린을 잡았어요 마인을 ik ik 요어어 아 운달령님 지지나야네요 요오 야 이 국들 자라는데 이아 어..뭐야.. 그러면은 약간 여러분 이런 그림 어떤가요? 1대1 우리편 1..1대1 팀플 1대1 팀플 어 1대1인데 팀플 우리가 다잡고 1대1 해결 스티기가 나간다 그림 인정 아니야 이거? 어 여러분 1대1 팀플 1대1 팀플 1대1 5팔 3선승대 가죠 오케이 어차피 나인거 모르니까 스티기 샵 더블로 일러 받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아니야 팀플 안진다는 마인드지 여러분들 제가 있는데 에이 아니 여러분들 제가 있는데 팀플 지는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식사는 예 지금 새벽 3시인데요 어 주피 반갑다 형대님들 종족 안 고르시나요? 종족 안 고르나? 올렛 유저에요? 아 네에이 아 자신감 공수 어 아 아 수란 떴네요 이겼네요 예에 아 이번팔 스틱 선수가 테란 떴기 때문에 스무스한 경기 보여드려야죠 예 네에 또 오지구 스무스한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달령님 렉터에요 이제 프로리그 하고있어 프로리그 프로리그 스틱이 마른 저렇게 해도 소고로 개툴리겠는데 오늘 이럴듯 뭔소리에요 근데 상대방 손속도가 게임 끝났을 때 봤는데 4백에 정도 나오더라구요 어 느리진 않아 어 1-2 유저들이란게 그래 팀플은 우리가 이겨야지 운달령 킨거 어 풀렸다 어 렉이 계속 계속 걸려서 어 아니 1-1 제가 에그를 나가야죠 에그를 오면은 그림이 딱 좋잖아 내가 에그를 나가면 예 쩌글링 해주세요 그러면은 상대가 일단 쩔앤앤앤이니까 가히니 가야겠다 cin전거 또스 또스 저프프 바이닝은텐처 이러면 패드 아 1-1 유저라는게 여기서 느껴집니다 이게 팀플이지 1-1 인가 두드 패드를 가내 연동 야 이건 약간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1대1에서나 가능하지 저 종족에서. 아 11시가 저그라서 이제 한거구나. 어 내 황대 막 구드론도 할 줄 알고 심시프도 괜찮네. 못하지 않는 것 같은데? 황대? 어 내가 할 때 빌드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어. 패드는 말이 안되고 일렁끈 아무리. 피골자. 가능합니다. 피골자. 피골자. 제발 쟤 가니 거. 피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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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 침착해 오우 박전을 바꿨네 프리게이트로 침착해 오우 박전을 찾아 дев Yea 남순아 오우! 막했네! 오우! 막했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배우지 못하는 중 영향력이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네 흥미로움 네 흥미로움 아파이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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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크인 아파이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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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does it hurt? You got my attention. Need medical attention. Fire it up. Yes, sir. Can I read you? Fire it up. Did someone page me? Need a light. Research. Where does it hurt? Yes. Did someone page me? I just wanted to debate. You got my attention. You got my attention. You want a piece of meat, boy? Borderscape? Where does it hurt? Yes. Did someone page me? Need medical attention? Did someone page me? Yes. Yes. But you got it. There's an experiment. You've got it. Just gave me some issue. Yes, sir? Order in order. I want to turn a made. Where does it hurt? Did someone page me? I want to turn a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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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Richard is needed to, toby learnt that you will not know about the nuclei. It was أيhole. Your forces are in theHEAD you missed? Give me someuje, turn equal. Let's burn. Slamp it. Let's burn! Give me some muito chu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드 뷔 와아 질 뻔했네 팀불 지면 좋탈 뻔했네 어 팀플 질뻔했네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1대1이죠 우리 다음 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1대1 어 근데 여기 선속도가 다 300 136 375 187 나오네 빠르네 그 누구야 우리 장풍님 뭐야 1대1 출전하세요 예 장풍님 출전하세요 팀플은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1대1 했던 사람 나가면 안되잖아 어 장풍님 뭐야 하세요 1,2,3,4 나연이가 나간다고 오케이 팀플 두판이에요 우리편이 다멋이 테라인이잖아 어 어 이번 선속도 60인데 아니겠지 초반에 장난치는 거겠지 어 어 그치 그치 올라가죠 예 일단 1시 포르토스부는 380 여기는 선속도는 미쳤어 상세히 막 해서 갈라고 와 4배 초반에는 뭐 4배까지 내니까 예 장풍님 1대1 주종이 테라인가봐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이런거 할때 건빵 형님들하고 같이 게임해주는 비데이가 어디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정? 뭐 있죠 자 일단은 이분들 확실히 10스피는 좋아요 어 게이머분들도 이렇게 쉽게하는데 지금 준비해주시고 일단 게임해주시고 일단 배력수 테라인가봐요 1대1 해설이요 그냥 하는거 아닙니까 그냥 하는거 아닙니까 네 11가스 1대1 해설이요 1대1 해설이요 또 1l 같이 그다음에x3까지 화요일날 화요일날 저희 멤버 같이할거 같은데 puerta 더 잘하나요? 바 perchapat 그 말로 1대에 B정도 찍는다고요? 혼나 잘하네? 아 예 저도 뭐 이 정도 찍기 때문에 비슷하겠네요 아 예 1대에 B 비슷하네 나랑 1대에 실력이 자 일단 토스는 아까 온달령이랑 똑같아요 근데 온달령이랑 아까 다른게 뭐냐면 온달령은 풀어불을 어 계속 쉬고있었고 어 아 그럼 9시에 화요일날 적의 매체 한번 가시죠 아 김민 프로 서베해도 되나요? 아 예 어 자신감 보소? 어 이 분도 약간 1대1 자신감이 우저 어 아니 프로게임은 서베이더 상관없는데 자 일단 토스는 일단은 원게이트 일단 드라 사업까지 하면서 테라는 곤진 투팩토리 올인 약간 쇼부죠 어 투팩쇼부 근데 빌드는 토스가 여기서 만약에 더블 가면은 내가 먼저 통할거 같애 어 테라 문 잡을수도 있어 이거 어 일단 다크 아 어 마인업하면은 어 다크 다크 빌드 개먹을거 같은데 어 토스는 일단 다크했는데 아니 형님들 솔직히 여기 분들은 제가 나가면 올킬이에요 예 네 네 네 뭐 프로까지 불필요가 없어요 제 1대1실로 무시합니까 여러분들 네 네 다크 다크 템플로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다머신님이 아직 다크를 눈치를 전혀 못했거든요 어 사업다크라서 또 사업되는거 보면은 다크라고 생각 안한거거든요 어 FCB가 뭐 따로 또 서치를 하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니깐요 산불 첫 빌드인데 마인업을 한것도 아니라 이미 벌써 템플로 아카이브가 올라가거든요 어 아 마인업하고 있는데 이게 마인업을 하더라도 쓰읍 다크를 마인을 좀 꼼꼼히 심어놔야지 또 다크드랍도 할수도 있거든요 아 나인파크님 안녕하세요 드라곤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다섯마리까지 이거 원래 이거 빌드가 있어요 어 삼탱크하면서 어 벌초 뽑으면서 마인업 후급하면서 이게 원래 쇼브빌드가 있어요 어 좀 가난하게 FCB 쉬면서 하는거야 이거 자 일단 토스붕 컨트롤 한번 볼게요 탱크 먼저 잡아 끊어주겠다 오늘 손에 많이 봤는데요 원들어 죽고 지금 탱크 못잡고 드라곤 BPD 어 두마리? 이러면서 절초 올라오고 오 이거 잡을수도 있겠다 아직 다크 안 떴거든요 오 마인도 심어놓고 오 아우 페란분 당황했죠 이제 몰라요 다크를 아예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아 지금 당황했어요 마인 심어야 되는데 마인 심어야죠 올라가면 안되고 병력 빠져야죠 빠져야죠 아 아 막히는데 이거 왜 올라가요? 아 이렇게 막히면은 어 페란이 가스도 안 캐고 있었기 때문에 아 지금 또 다크 템플러로 벌초 못올라가게 입구막은 센스도 되게 좋네요 이분 이러면서 로보틱스까지 올라가고 삼계에 있다 스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아직까지 테란도 멀티 따라가면 할만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엠베를 짓는거는 다크드랍 어 다크드랍이 올수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약간 좀 엠베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약간 로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셔틀 하나 뽑을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러면서 아 스캔 형님 뭐야 저번에 미션 감사합니다 아 스캔 형님 감사합니다 그 당풍님도 못하지 않네요 1대1 어 틈플루저라서 좀 기대안해 기대안했는데 1대1을 어 기대 이상으로 당풍님도 잘하는 것 같아요 어 이러면서 일단 철회까지 지워지고 있고 내일도 3대3 매치할건가요? 2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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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이 화요일 아니야? 아 화요일 오케오케 화요일 화요일 화요일이라 했죠 이분들이 화요일이니까 내일 아니야 12시간뿐잖아 화요일 저녁 9시 하는걸로 가 ㄹ reports 자 일단 다크드랍 오는데 다크드랍은 서트로도 잡았고 дов but 이러면 테라니 유리야죠 다크드랍도 맞고 멀티도 빠르고 토스분은 지금 본진 4게이트거든요 앞마당도 한 번 치고 됐기 때문에 어 테란분이 이거 언덕탱크 해가지고 잘 막기만 하면은 어 토스분은 이제 슛 아빠가 한 번 올 거거든요? 어 시청자분이 잡겠는데? 어 여기서부터 이제 운영싸움인데 토스분은 멀티 하나 더 먹어야죠 어 여기서 운영하려면 지금 가스가 없어가지고 어 토스는 지금 그것도 못해요 아미토도 못가요 원가스라고 일단 아직까지 테란분은 2팩 이제 안 맞고 울려가 졸리죠 지금 테란분이 계속 탱크 일단 잘 모아주고 있고 하나 둘 셋 다 6개 토스는 일단 드라곤 찍고 이제 질러까지 바로 업 찍고 어 근데 장풍님이 팀플 루저라는 근거가 없어 1대 루저일 수도 있어요 시청자라서 게임하는 거 처음 봐요 팀플도 같이 처음 해보고 자 일단 많이 꼼꼼하게 제거하고 계신데 근데 토스분도 근데 멀티를 아마 안 먹으면은 제가 볼 땐 이거 뽕 퍽기로 그냥 뚫겠다는 건가 자 일단 걸쳐 난이도는 잘 막아줬어요 근데 지금 탱크가 너무 앞쪽에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 셔틀드랍 해가지고 옥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옥점으로 봐가지고 여기 사질로 어 내려간 다음에 뚫으면 뚫릴 수도 있거든요 토스분이 멀티 안 먹고 앞마당 룩게이트 뽕 퍽기거든요 어 어 지금 원래 멀티 하나 더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테크가 빠른 것도 아니고 아비터 테크도 아니에요 계속 발제 뻗고 있거든요 뚫으려고 테란은 이러고 덩커 아니 테크까지 라인이 너무 좋은데 테란이 저 이마인은 제거하는 게 낫죠 어차피 다크 막았기 때문에 아 멀티 먹네요 일단 이러면서 스타게이트까지 오 토스분 잘하는데? 원래 지금 그래도 토스가 분리에요 테란분 이러면서 트리플까지 준비해주고 있고 이제 015 마무리 테란분이 지금 약간 아쉬운게 어 아머리에서 업그레이드를 안해주고 있는게 좀 아쉽네요 어 스캔도 안달고 스캔을 달아가지고 상대방이 뭐하는지 의도를 좀 파악을 해야되는데 지금 너무 스캔도 약간 듣고 어 좀 마인도 꼼꼼 꼼꼼하게 심어주면 좋고 토스만 1업을 심시티하고 트리플까지 근데 별 차이가 없어요 테란 멀티랑 토스멀티랑 지금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어가지고 어 지금 업그레이드는 토스가 지금 공 1업이 안 토스도 업그레이드 안하네요 지금 어 이 두 손 이렇게 되면은 테란도 괜찮죠 어 원래 토스가 지금 0 1업이 끝나고 어 0 2업을 해야되는 타이밍인데 어 제가 업그레이드를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약속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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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되면 테란이 트리플 먹고 0 3업 됐을 때 나가면은 어 리콜 데뷔 잘하면서 어 어 테란도 괜찮거든요 지금 왜냐면 지금 그렇게 병력이 많은게 아니라 괜히 나갔다가 또 싸먹히면 토스가 또 유리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8시 멀티 먹고 토스분도 이제 포지지네요 너무 늦었어 포즈가 테란조는 공이로만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 테란분 심시티하면서 트리플 가져가네요 테란조는 그 토스븐은 테란이 트리플 가져간 거 보면은 11시도 벌티 먹고 빨리 인구수 200 채운 다음에 리콜 준비 한 다음에 11시도 게이트 늘려놔야 돼 어 일단 마인제거하는 건 꼼꼼하게 좋고 옥저버로 쉬어갖고 해놓는 건 다 좋고요 그리고 테란분이 스타포트 아 스타...그 뭐야 스타포트 맞나요 그거? 스타포트 빨리 지어서 어 견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2업 할 준비도 해야죠 공2업 중에 반 됐기 때문에 자 일단 봤죠 토스 인구수가 172고 테란분 인구수가 134 인구수는 확실히 토스가 많아요 근데 이제 토스분이 업그레이드를 어 투포즈 짓네요 업그레이드를 조금 늦게 눌러서 업그레이드 테란이 좀 더 빠르거든요 어 그래서 한방 나올 때 싸움할 때 이제 테란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빨라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일단 투스타게이트의 압... 아비터와 리콜까지 2개 주고 이러면서 멀티 2개 어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 나는 아직까지 어 아직까지 누가 이길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 앞마당에 털에 지워주면서 리콜 대비도 어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뿌려서 봤기 때문에 아비터가 나온게 어 그러니까 이번판은 양쪽 선수분들 다 잘하네요 토스도 잘하고 테란도 테란분도 못하지 않아요 잘해 이게 테란분이 이제 리콜을 한방 막고 영러쉬를 가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마인을 좀 벌초가 많으니까 마인을 여기 멀티쪽이랑 이쪽 본진 리코 오른쪽 라인에 어 어 수고요 안녕하세요 어 마인을 좀 심어놓고 리콜을 좀 어느정도 대비를 좀 해놓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배술도 어 배술 뽑아주고 있죠 EMP 개발도 하고 드랍십도 견제 일단 이 스타포트 짓고 나서 드랍십 하나 뽑고 견제 가는게 좋아요 계속 괴롭혀줘야돼요 어 왜냐면 토스들이 이런데 심시틀을 해놓기 때문에 어 이런데 견제 가면 또 맞긴 까다롭기 때문에 여런데 탱크 언덕 탱크 많이 심고 다 근데 옥저버에 걸렸어요 토스면 반응 볼까 오 반응 빨라요 요어 드랍으로 나눠서 투탱크라서 드랍십 반응해야죠 아 특수분 좋아요 이런거 어 일단 첫번째 견제는 막혔구요 근데 테란분이 지금 아쉬운게 뭐냐면 어 이제 팩토리를 좀 더 늘릴 때가 됐거든요 어 일단 마이 뭐 리콜 대비도 좋고 어 근데 팩이 지금 다섯개 밖에 없어서 팩토리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테란분도 어 근데 둘다 잘한다 토스분 이러면서 삼포지까지 어 인구수 지금 200채웠기 때문에 11시쪽에 게이트 늘려야죠 지금 파일럿 짓고 있죠 어 근데 잘한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테란이 분리해 보여도 업그레이드가 지금 테란이 공 1업 벌써 됐고 공방 1업 지금 다 돼가거든요 근데 토스는 아직 0 1업 밖에 안 됐어요 원래 토스가 지금 0 3업 타이밍인데 어 테란분이 아마 업그레이드 좀 어 리콜 어 못봤네요 어떻게 왔어 일단 첫번째 리콜은 근데 이게 근데 이게 병력이 테란병력들이 앞마당에 매치가 돼있었던 타이밍에 리콜이라 이거는 그냥 토스분이 꼬라락이죠 어 또 약간 또 리콜 잘 막았고 어 병력들 뭐 손에도 안 맞고 서플도 아무것도 안 깨졌고 업그레이드가 된 것도 그리고 아무리 앞마당에 지어놨기 때문에 안 깨졌어요 어 어 암토리도 늘어나고 있고요 어 테란분이 이제 곧있으면 공 2업 공 2업이 된 타이밍에 상대방은 이제 공 2업을 눌러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타싸움 테란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 싸움만 잘 근데 토스분이 움직임이 좋아야지 마인 테란분이 약간 아쉬운게 마인이 너무 없어요 어 아 키친조분 열할 수 있게 움직이고 자 아비터 만화 한번 볼게요 어 지금 스테이씨 필드 두방까지 쏠 수 있네요 압박싸움하는데 아비터가 중요한데 테란분 시저모드 해야돼요 병력도 지금 여기 F12땜에 다 깽겨있기 때문에 어 약간 시저모드가 늦은 것 같은데 자 테란분 뒤에 벌쳐 어 싸움을 여기서 이런식으로 싸워주면 토스가 이득을 보면은 테란분 다시 탱크보는 시간이 좀 오래걸리거든요 근데 토스분은 여기만 빼야되요 이 드라고 다 잃으면 또다시 드라고 비율 모기가 힘들기 때문에 빼야될 것 같은데 어 물량 아 이러면 다섯시 멜트까지 먹고 아 일곱시 멜트까지 먹고 어 어 테란이 되게 좋았거든요 초중반 멀티가 일단 앞마당이 빨라서 테란이 엄청 좋았는데 약간씩 내정지 내정지 왔거든요 지금 테란분 테란분 이러면서 지금 토스분은 업그레이드 3포지에 아비타 게임 꾸준히 짓고 아 이게 아까 테란분이 미리 시더모드하고 좀 이게 나가끔 스캔으로 좀 확인하고 시더모드하고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아 아 이 업그레이드도 여기 아직 공기력밖에 안 됐거든요 테란분이 그래서 공기업인데 그 약간 스톱이 있었던거잖아 순수 딜러 드라곤 밖에 없어서 아 이 테란분이 할래야겠는데 아 이거는 힘들어요 팽크 비율이 다 깨져가지고 어 지금 머신샵 달린 어 배터리를 두개밖에 없는데 다시 탱크 모으는게 시간 오래고 원래는 탱크를 먼저 모으고 후타를 다 벌처를 찍고 나가야되는데 이제 인무수는 보면 테라는 100이고 에스는 185에요 그럼 7시 멀티까지 먹었고 하이템플로 방어 준비까지 해주고 있구요 여어 테란분이 지금 원래 지진데 아쉬운가요 youtube alive 아 아 명 암 암 암 암 암 어 근데 스톰업은 안됐네요 어 이거 지지죠 막았다고 해도 왕바닥이나 나갔는데 아 근데 테라니 업그를 생긴 했으면 되니까 생긴 쎄다 아아 지지 나왔네요 어 저희 1대1 다 졌는데요 네 빅플 잡고 제가 애결 나가서 잡아야겠네요 여러분들 아아 딱 내가 원하는 그림이 왔네 어 근데 테라니 이길 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또 수분이 잘하네 어 테라니 이길 줄 알았는데 어 손속도도 되게 빠르시네요 포르토스님 312에 172 어 네 팀플방 지금 저희가 1대2로 지고 있기 때문에 어 어 트둥이 반갑고 이거 잡고 1대1 잡아야 돼요 설마 팀플은 안 지겠지 음 이거 아시아 서버에요 예 아시아 서버 어 잠깐만요 자막 좀 써놓을게요 텍스트 해가지고 잠깐 좀 화장실 좀 갔다오면서 자막 좀 써놓고 어 아시어트와 이스클랜드 스틱 시청자툴 어 1대1 온달영패 우리가 앞에 가야지 지금 푸코 1대2 잖아 오케이 일단 저 화장실도 갔다올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근데 이분들이 화요일날 레더 비잉이 데리고 온다고 제가 프로게임은 데리고 온다 했는데 상관없다고 했거든요 1대1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아니 런방으로 만들던데요 이거 지금 3대3 프로리그 하고 있어요 트와이스 클랜하고 근데 잘하네 yes sir yes sir yes sir I read you order is received 후적은 yes sir order is received roger that 이거는 팀플이기 때문에 팀플은 안진 바지 I read you order is received yes sir I read you I read you order is received order is received right away sir 여러분 이거 저희가 이기면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마지막 제가 출전하지 않습니까 1대1 에이 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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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나가야죠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들 scp good to go sir scp good to go sir scp good to go sir I read you job spanish yes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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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구 심시티 잘못했죠 yes sir 확실히 심시티는 안좋아 얘들이 1팀플 할 줄 몰라 yes sir yes sir I read you 역시 1대1 유저들 report for duty order is received yes sir 심시티부터 극혐이에요 yeah you want a piece of me boy job spanish order scouting roger that jacked up and good to go scp good to go sir order scouting standing by scp good to go sir scp good to go sir right away sir order scouting right away sir right away sir 아우 저 불 먹겠다 헉헉헉 어 위험한데? 응 아우 저 캐도네 할바형은 춤을 7개 감사합니다 삼성 상탓 누벌 자리 하여서 함범 아직도 수단이 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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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도 오 다 어 저는 From Bismillah My van 피를 자막 I read you. I can't get over there. Yeah? What are you on? I dig. Yeah, I'm going. Yeah? Yeah? No problem. Oh, is that it? Yeah, I'm going. Peace of me, boy. Something on your mind? Oh, is that it? No problem. Yeah, I'm going. No problem. I dig. No problem. I dig. What do you want, sir? I dig. Order, Captain. Yes, sir. I reach it, sir. Reporting for duty. Standing by. What do you want? I dig. No problem. NCB, good to go, sir. No problem. Transmit coordinates. Coordinates received. To attack formation. What do you want? Go ahead, Ben. Coordinates received. You want a piece of me, boy? Is that it? Your forces are on your street. Transmit coordinates. Transmit coordinates. Read the waiting log to order. I don't contain the windows. I read you. Go ahead, Ben. I read you, sir. Report again. Attack formation. I read you, sir. I dig. Transmit coordinates. No problem. Your forces are on your attack. You want a piece of me, boy? No problem. No problem. Standing back. Transmit coordinates. Attack down. Your forces are on your attack. Coordinates received. You need to go, sir. Vector locked in. Roger. Vector locked in. Attack formation. Go ahead, Commander. Vector locked in. Coordinates received. Transmit coordinates. Roger. Vector sent coordinates. I dig back. You're reporting in. Go ahead, Commander. Vector's on your attack. Coordinates received. 判É 2-0-0-0-0-0-0. Transmit coordinates. Go ahead, Commander. I dig. Vector locked in. Coordinates received. Yes, sir. I can feel, Captain. Order's transmit coordinates. Vector locked in. Transmit coordinates. Report for duty. Commander. 건네 안녕하세요 디뤀 от 사고를 포함하기 전에 das 센터 붙임 센터 seeing 센터 Weiter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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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위협입니다! 정보의 장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셨지만 실무의 내용을 정원하게 지내고 개발적으로 거기를 가진 합산이 놓으면 좋게 동일하게 지키려고 보시면 좋게 핥강이 멀리에 entered 카쵙 대신 대신 하! 지 veya 사 cred 그러니까 헐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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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sieur umas 닿는 저녁 저거 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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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헐k 세면뱅 헐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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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토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crew Bill One facebook 멈춰 iter 성격도 맞죠? 카카 10번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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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팀을 잡았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가 나가야겠네요 스틱 팀 승릴 2대2 OK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어 상대방 역시 손속도는 3명 다 300이야 300, 150 300, 150 여섯시님은 당풍님 어 여기 왓시리 왓시리바렌? 왓시리바렌 에이스 나오세요 누가 나와도 안진다는 마인드야 뚝뚝뚝 자신 없나보네 내가 나올거 알고 있겠지 상대방 나왔던 사람들 나오겠네요 또 애결 잡아야겠네 테란? 오케이 테란전 오케이 가다 엘 왓시리 오름 저기 제 잉 아 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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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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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